아 아 아 아 얘들아 오늘부터 헬스장에서 본격적으로 운동하기로 한거 알고있지? 당연하지 근데 너네 운동하는데 잘 보일라고 쫙 붙는 옷 입고 오는거 아니지? 야 미쳤냐 그 헬스장에서 나눠주는 그 유니폼 입으면 되지 나 거의 도착 그래 야 운동하러 가는건지 옷이 무슨 상관 나도 도착 예라 아 뭐야 아 미안하다 야 무르카야 뭐야 어? 나만 찜질방 볶았잖아 야 왜 장도영 힐에 너 링귀걸이 뭐냐 나 원래 운동할때 꼭 힐에 링귀걸이를 끼곤하지 힐 그리고 링 이게 내 힐링이야 참 야 이은이형 너 뭐야 난도질을 해놨어 이거 야 모텔 주차장이야 뭐야 이거 뭐야 웃은사람들 뭐야 엄마한테 다 해놓을거야 야 그러잖아 헬스장 진짜 크다 그러게 헬스장 진짜 야 렛깃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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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우리 살 다 뺀 다음에 만껏 먹을수있게 진짜 먹고싶은거 음식 하나씩 얘기하게 하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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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우리 기사식당에서 만복기사식당 만복이 진짜 왔어 제육볶음 치이이이이이이 이 이분님이 콩담물 맞commerce 척척척척척척해서 막 쌈에 왜 오갈수해요 뭐라는 거야 야 제육볶음도 제육볶음인데 부대찌개 부대찌개 맞아 맞아 그거 먹었다고 기억나는데 어디였지 나 기억이 안나 망운동! 우리 둘이 갔잖아! 거기, 거기! 너네 둘이만 갔어? 깜짝 놀랐어! 아니야, 도윤다. 네가 그때 깜빡에 있었잖아. 그러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근데 부대찌개 때문에 3년 기다리기 좀 그러잖아. 오케이, 알았어. 괜찮아. 화난 것 같아. 화났어? 됐고, 나 먼저 운동할게. 화 많이 났어? 화 안 난 것 같은데? 이거래. 아, 많이 났네. 됐어? 야야야, 근데 너희 그거 알지? 마구잡이로 운동에서는 살도 안 빠진대. 맞아. 그 전문가가 이렇게 PT로 가르쳐줘야 그래야 살이 탁치기적으로 빠진대. 야, PT가 너무 비싸잖아. 그럴 줄 알고 우리 같은 걸엉뱅이들을 위해서 70% 할인하더라고. 진짜 어필세가 너랑 다 같이 3명이서 1대1 PT 다 끊어놨어. 진짜? 야, 70%는 왜 이렇게 싸? 그렇지, 짱 싸지. 진짜가 왜 이렇게 싸지? 뭐야? 이게 뭐야? 도연 씨, 도연 씨. 예? 도연 씨, 도연 씨. 이은영 씨, 이은영 씨. 헌나 씨? 이은영 씨. 네, PT 시작할게요, PT. 아, 트레이너분들이에요? 네, 네. 아, PT요? 네, 네. 그냥 고기 패티 아니에요? 도연 씨, 운동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 아, 예, 예, 예. 요즘 왜 이렇게 운동 안 나오셨어요? 아, 오늘 처음 왔는데 뭔 개소리야. 다 핑계, 핑계, 어? 소통이 안 되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쉐이크. 아, 예, 예. 운동할 때 이거 먹는 건데 그냥 먹으면 살자. 운동하고 힘들 때 먹는 거야. 아, 아, 수고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고했어. 아, 굉장히 수고했어. 이 상추 이상한 거 같은데. 도연 씨,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굽혀펴기 한 번 할게요. 조심해서. 자, 갈게요. 자, 둘. 아, 수고했어. 아, 도연 씨. 엄청 수고했어. 저희 트레이너 좀 바꿔주세요. 바꿔달라고요?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세요. 야, 수고했어. 잘했어. 아, 수고했어. 뭐야?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김한배, 네가 여기 또 왜 왔어? 너 왜 자꾸 우리만 따라다녀? 너 자꾸 뭐 남사친, 남사친 하면서 잠깐만. 괜찮아? 목이 뭐 걸린 거 아니야? That's right. 우리 셋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어? 왜? 괜찮아요, 진짜. 아, 뭐래? 야, 장난하지 마. 내가 너희 20년 동안 더러운 꼴 다 봤는데 우리끼리 막 사귀고 좋아하고 이게 말이나 돼? 안 되잖아. 근데 너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했어? 아니, 우리 그냥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스트레칭 안 하면 안 돼. 그래? 나 봐봐. 나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팔이랑 어깨부터 한번 풀어줄게. 자, 자세 잡고. 자, 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왜 저래? 야, 준비운동 이거 뭐라고. 야, 너 네가 무슨 운동에 대해서 뭘 알아. 야, 근데 장도야. 왜? 너 헬스복을 그냥 입으면 되지. 이게 다 잘라서 이게 뭐야, 노출 심하게. 아, 왜 이렇게 입는 거야. 아, 보기 안 좋잖아. 야, 오랜만에 운동하나 하자. 아, 몸 한번 풀자. 야, 여기 헬스장 물 찰벌하다. 왜 이러고 왔니? 다 똑같이 생겼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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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저기. 커트머리 봐봐. 엄청 예쁘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 진짜 짜증 나네. 아, 진짜 짜증 나네. 위험해, 이 사람들. 어머머머머. 저쪽 가서 하세요. 야, 모르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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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하우스. 네, 안녕하세요. 와, 엄마 인기야. 어머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하준수입니다. 안나 씨. 네. 안나 씨는 어디를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복근이요. 아, 복근이요? 아, 그럼 간단하게 여기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해볼게요. 아, 윗몸 일으키기, 여기서요. 친구분이 좀 잡아주시겠어요? 어, 그래. 아, 예, 예, 예. 자꾸만 했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자. 하면 되죠? 네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 이상하다. 야, 내가 다 꺼져요. 내가 선생님하고 1대1로 하게 다 꺼져. 그래, 간다. 그래. 은영 씨. 저도 운동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은영 씨라고 보셨죠? 은영 씨는 하체 힘이 조금 약하신 것 같으니까. 하체가요? 네. 짐볼 위에서 한번 운동 한번 해볼게요. 아, 짐볼이요? 일단 먼저 한 번. 일단 원래 여기 앉아서 간편하게 아련같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야, 짐볼이 왜 이래? 야, 은영아! 하하하하!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 네. 네.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